저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이신 거를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저의 러빌셉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인 앤서의 타이틀곡입니다 이제 결국 어떤 수식어가 붙든 간에 그냥 내가 나로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채의 내가 있다는 거죠 제 마음입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오늘 폭염이래요 폭염 난 더위를 타지 않고 여러분이 50대에서 한 번 더 빨리 더 나왔습니다 세트 입으셔보실까요? 세트 입으셔보실까요? 아침부터 촬영을 하느라 담 필요 없긴 한데 눈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! 이거는 이번 착장에서 제일 귀여운 착장이에요 원래 안경도 끼고 싶었는데 참아서요 컴퓨터의 전국위기 샴푸트에 대학생을 베려eki 민속춤? 우리나라 전통 바이브라고 해야되나? 안무들이 보면 막 그냥 이런식이에요 백포인트 안무는 이겁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원래 춤이 힘들긴 했지만 갈수록 더 고난이도가 되어가는 방탄소년단의 안무 어디까지 갈지 혹시 기대가 드는데요 다음 안무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처음 배우고 있는 아 이게 라이브는 할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체력 소모가 되게 큰 안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? 화이팅! 어 부어 풀이 싸우 태양 랩도 못해 50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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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세 번째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의 컨셉은 지민이와 호인모사들. 수고하셨습니다. 구체를 사용해서 노래는 처음 해보는데 잘 어울리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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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안무가 정말 역대급이고 다양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. 많이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이구 수고하셨습니다. 은어 그쵸. 끝났습니다. 수현이 기분이 대박납니다. 아, 대박. 이번 뮤비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네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. 아이돌 대박! 대박! 우린 아이돌, 예! 신우였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이돌입니다. 바이!